임산부들에게 연간 41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소비 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무와 임신부이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은 1월 25일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월 4회 회당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주문 시 금액의 80%를 지원받고 나머지 20%는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결제하면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